2014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 보시면 기아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의 구축과 관련해서 논리 및 물리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람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랬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그러한 정보들을 누구나 다 이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고 삭제하고 삽입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이 말은 무결성을 유지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결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참조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참조 무결성 개체와 개체 간에 하나하나 식별하고 개체와 개체 간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체 무결성 등등등 여러 가지 무결성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 이게 뭐냐 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해요. 제약 조건. 그래서 제약 조건에 대한 개념을 지금 개념이 출제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결과를 관계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근거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물리적 설계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개념적 설계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논리적 설계 단계로 넘어 변환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잠시 좀 보자면요. 자 우리가 맵핑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결과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을 논리적 설계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하는 과정을 맵핑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 설계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ER 모델이죠. 여기 보시는 이게 ER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ER 모델에서 이 사각형을 뭐라고 해요. 개체라고 하고 타원을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ER 모델 개념적 설계 과정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유아같이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이블을 약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ER 모델에서 하나의 개체는 논리적 설계 과정으로 거치면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집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 학생이라는 개체는요. 자 그리고 이 하나의 속성. 이거는 테이블 상에서의 컬럼 항목을 의미를 해요. 항목. 하나하나의 항목.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개체 간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테이블과 테이블 간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할 때 쓰이는 게 우리가 웨래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는 웨래키로 변환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논리적 설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근거해서 변환하는 과정을 맵핑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맵핑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 엔티티. 엔티티는 테이블로. 속성은 컬럼으로. 항목으로. 그 다음에 식별자는 뭘로? 기본키로 변환이 돼요.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타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타원. 이게 속성인데 속성 중에 이렇게 밑줄 쳐진 거 있죠? 이게 식별자거든요. 이거는 테이블로 바뀌었을 때 기본키로 바뀌어져요. 기본키. 그리고 관계는 웨래키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에 들어갈 내용은 기본키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아래 내용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림이 주어졌어요. 그림이 주어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를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복원된 이 그림도 시험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복원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다 외우고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조합을 해서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은행코드라고 하는데 여기도 어떤 항목들이 좀 더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고 이제 하나하나 어떤 사람이 관리자가 이 그림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첫 번째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3번에 들어갈 내용은 기본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은행정보에는 기본키가 없다 이거죠. 기본키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엔티티 간의 종속관계에서 어떤 관계는 외래식별자라고 하는 건 외래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래키가 주식별자는 기본키. 그러니까 외래키가 기본키로 존재하는 관계고. 그 다음에 5번 관계는 외래키가 일반 속성으로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를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도 우리 교재에도 언급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비식별관계와 식별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식별관계는 외래키가 일반 속성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별관계라는 것은 기본키를 외래키로 선정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면 교수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 테이블에는 번호, 교수 이름, 학과번호,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과 테이블은 학과번호, 학과 이름, 교수번호, 학생수.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순신 교수가 있는데. 이순신 교수가 담당한 학생수가 몇 명인지는. 이 교수 테이블만 보고는 알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학과 테이블에 학생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학과번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교수 테이블에 학과번호를 참조를 해서 이순신 교수의 학과번호가 A2니까. 학과 테이블에 A2에 해당하는 학생수가 곧 이순신 교수의 학생수가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교수 테이블에서 학과번호는 그냥 일반 속성이에요. 일반 속성.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 속성을 외래키로 지정해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이런 관계를 비식별관계라고 한다고요. 비식별관계. 그런데 만약에 교수 테이블의 기본키가 번호인데. 만약에 이 번호 항목을 외래키로 해서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는 경우가. 지금은 여기는 없지만 안되지만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식별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키가 외래키인 경우는 식별관계. 일반 속성이 외래키인 경우는 비식별관계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비식별관계죠. 아셨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엔티티 간의 종속관계에서 무슨 관계는 외래키가 주식별자. 그러니까 외래키가 기본키인 경우는 식별관계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외래키가 일반 속성인 경우는 비식별관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6번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문제에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은행 정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은행 코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과정이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복원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개념이나 흐름을 이해하는 형태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